1. 라인전 초반에 라인전이 약하다 보니까 큐스키를 런저로 변경해서 웨이브를 빠르게 정리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최대한 평타 포킹을 넣어주시는게 좋구요 W는 미니언에 막히기 때문에 미니언이 없을때 또는 미니언을 지운과 동시에 쏴주시면 잘 맞아요 그리고 E스킬은 서폿과 cg 연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치아가 쿨이 짧기 때문에 유치아를 써서 란마스 도발을 피해주고 상대 스킬이 살짝 빠졌죠 이럴 땐 최대한 딜링 내가 막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딜링 해주시고 만화가 없네요 란마스 쿵 피해주시고 잘 봤고 모르거나 큐피해주는거 좋아요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판테오님 궁을 썼죠 더 깔아주고 한턴 빠졌다가 다시 제 뒷립 란마스 도발 맞으면 죽으니까 전멸 란마스 도발 맞으면 죽으니까 전멸 먼저 깔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사거리가 안나와서 W 먼저 써도 잡는 각이라 W 먼저 썼구요 어딨어 살펴 저렇게 도발 지내마스 도발 터뜨린 터뜨린 ㄷㄷ 다음은 터뜨려! ㄷㄷ 쟤키라 수빈이!